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와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와 23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남은 현장 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느덧 2019년 한해도 보름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들뜬 분위기에서 연말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 한해를 돌아보면서 내가 올 한해 잘된 점들은 무엇인가 또 응답받은 부분들은 무엇인가 또 하나님 앞에 갱신하고 또 보완할 점들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한해를 반성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조용하게 가져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은혜를 제가 또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 강단을 통해서 내 인생의 절대 목표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강단의 말씀처럼 인생의 최고 가치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사실이 발견되고 나니까 이제 내가 전에 자랑하던 육신의 것들은 다 배설물이고 오히려 복음에 뿌리 내리는데 해가 되는구나 이제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믿기만 했는데 그 믿음의 의로 하나님의 의로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인생의 절대 목표도 새롭게 발견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힌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담의 세계에서 햇빛보다 더 밝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도 그리스도와 더 깊은 소통하기를 원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 부활신앙을 가지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셨구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하셨구나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이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권능을 힘입어서 힘입는다면 어떤 문제의 어려움 속에서 또 흔들림 없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지가 뭡니까? 표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은 부활신앙과 표대신앙이죠. 표대신앙이 뭡니까? 우리 단임 목사님께서 정주영 회장 얘기도 해주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표대로 달려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의 나라 성령 충만의 표대를 향하여 이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으로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에 무한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난의 남은 땅을 정복하는 마지막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 다 정복하지 못한 남은 현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 2020년 한 해와 또 받을 원단 말씀을 앞두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추건합니다. 첫 번째로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입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이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여호와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가난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가난한 땅에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려해서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한 번에 가난한 땅 그 넓은 땅을 다 정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도 하기 전에 그것을 또 관리하고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정복하고 정착하면서 그 힘을 바탕으로 또 정복하도록 단계적으로 가난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늙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장로와 수령과 재판장들과 그리고 관리들을 불러놓고 정복하지 못하고 남은 땅 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조건이 있죠. 너희는 크게 힘써서 모세의 율법 그 말씀을 다 지켜서 행해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됩니까? 왜 말씀을 지켜야만 우리가 남은 현장을 정복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너희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언약으로 믿고 우리는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전도도 아닙니다. 헌금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첫째가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하나님이 절대 불가능한 나를 절대 가능으로 구원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믿는 것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게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 불신앙을 제일 싫어하십니다. 왜? 하나님 무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야채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모든 불신앙의 틀을 완전히 깨고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간만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삶에 실천하고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불신앙과 나중심의 옛 틀이 완전히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새 틀이 갇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새 틀이 갇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수하서의 출애굽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우리 출애굽 2세대들 1세대는 여호수하 갈렛만 빼고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 2세대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여호수하서를 한번 보세요. 그 전까지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말만 떨어지면 바로 나오는 게 뭐냐? 불평불만이에요. 그런데 여호수하서에는 불평불만이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여호수하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군소리가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말씀은 그대로 믿고 즉시로 그래서 저는 이 즉시로란 말이 단임 목사님의 주관적인 말씀이 아니구나 저는 여호수하서를 보고 알았어요. 말씀 떨어지면 즉시로 즉시 즉시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출애굽 2세대를 가난정복 주인공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예원의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지역보고마의 주인공으로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어떻게 하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이 싸우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세워지는 그런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0절에 보니까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중에서 우리 성도 여러분 아직 나에게 정복되지 않은 현장은 무엇입니까? 가문입니까? 직장입니까? 아니면 지역입니까? 이제 오직 강단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넥센에서 우리 마곡 넥센에서 문화 캠프를 하는데 이 표대를 향하여 또 전진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천명을 쫓아내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입니다. 본문 7절 8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우리에게 남은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잘 분석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그 현장에 우리가 적응은 잘 해야 되지만 동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강서구를 살리려면 강서구를 잘 알아야 되지만 강서구의 수준에 머물면 안 됩니다. 그 수준으로 가면 안 돼요. 우리가 예원교회 예원성도다워야지 예원성도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크리스찬답다 크리스찬다워야지 크리스찬스러워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남은 현장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세상과 사단의 문화에 정복당하지 말고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우리 지난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보는 가운데 지지난주에 인가에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왜 두렵습니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무능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애하는 마음으로 나의 무능을 인정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이 부활의 권능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에도 보니까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여호를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현장 정복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운지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친한지 한번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분명히 전도는 되어진다고 했고 추수할 것은 많대 일꾼이 없다고 했는데 밭이 휘어졌다고 했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는 영혼을 붙여주시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하늘 경제를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왜 늘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습니까? 나에겐 왜 늘 이런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면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정말 부활해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 여러분의 머리칼까지도 세시고 나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무능함도 나의 연약함도 나의 부족함도 나의 억울함도 내 숨은 사정과 문제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나를 정복의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으로 오늘 본문 12절에서 16절에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여와를 멀리하고 우상에 빠지면 현장을 정복할 수 없다고 그리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여수아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에게는 어떤 부분이 우상인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상인가 성공이 우상인가 명예가 우상인가 자식이 우상인가 아니면 나중심인가 내 지식과 능력과 경험이 우상인가 이제 나에게 우상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딱 걸림돌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의 표 때만 바라보고 믿음의 전력 질주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무한도전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